판빙빙이 연인 리천과 함께 고향 집을 방문해 화제입니다. 판빙빙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인 배우 리천과 함께 고향인 산둥성 옌타이의 집을 찾아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에는 판빙빙 리천 커플을 비롯해 판빙빙의 부모 등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수십 명의 친척들과 함께 연회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결혼 임박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